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추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.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은 숲속교회 오성재 목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정기총회에선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2021년 사업과 감사 보고를 진행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쓰겠습니다. 고양시 전체가 성시화되는 이 일에 총력을 기울이며 한 해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